오늘 마트에 가서 개를 두마리 사와서 냉동실에 1시간 정도 넣어놨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개를 솔로 잘 씻어줍니다. 찔 수 있는 솥에다가 물을 넣고 화이트 와인을 약간 부어줍니다. 물을 넣고 볶아주세요. 물을 넣고 볶아주세요. 물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중불에 30분 정도 쪄줍니다. 두 마리 기준이구요. 계란을 넣고 볶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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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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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양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이거 살이 몸통에 살이 진짜 와 부드러우면서 아주 쫄깃한 살이 있네요. 이렇게 내장하고 살도 좀 들어있고 밥을... 내장하고 살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입안에 바다가 가득 차 있어요. 음... 살이 굉장히 쫄깃해서... 닭고기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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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